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 발엔 이었어 너는 꽃이고 나는 벌이야 나와라 빨리 안녕하세요. 속에서 아우를 맡고 있는 제이홉이에요. 가서 가장 고급스러운 가장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오자. 성공! 여기 봐 도망가지마 조만간 네가 날 원할 테니까 문을 열어라 내 아름다움을 내게 바라버려서 내게 바라버려서 열 번 문자에 한 번 걱정하던 너 먼저 전화해 하루 종일 날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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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는 볼이야 나는 꼬리꼴 나는 꼬미야 어쩌나 제일 뜻이 말이 쏠쏠할까 어딘지 모르게 넌 나를 닮을 것 같아 너무 예뻐 넌 느낌이 좀 나 선생님? 넌 낙제야 안 돼! 나가! 이 학교에서 외롭다 나는 저 얄개들에게서 벗어나 모범생이 되었다 얼굴을 봐야겠다 나는 거 아니 다들 놀래? 진짜로? 对 잘한다 간다! 안녕 나의 학우들아. 안녕 나의 재료들아. 안녕 나의 재료들어. 안녕 나의 재료들어. 솜 합쳐! 왜? 불이 나가지고. 안녕 나의 학우들아. 건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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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러웠다. 나 진짜 틀어질 뻔했어. 형 나. 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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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울렸어. 못 들겠어. 까르러 왔는데. 호! 오케이! 야 너에서 파트너가 있었잖아. 내가. 나 여기 너무 너무 보이잖아. 나 우리가 시작하러 갈까요? aparece. 야 그래. 에센트야. 희해. voix. Flash underwater. 갇好了. 정 Deshalb 엔 jumping duvet. Shelby to fuck. 이 중간 전 이미 늦었어 이 아름다움에는 내게 알아버려서 드립과 처음에 열번 문자에 한번 걱정하던 너 먼저 전화해 하루종일 나만 찾을 때 아 참 나 와 방자에 가구나 시작! 시작! 시작!